바다로 전해진 삶의 생명력, 파시의 역사가 청년과 문화를 만나 다시 쓰입니다.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목포항과 사막도 일원에서 펼쳐지는 2024 목포 항구축제. 목포의 과거와 연재, 그리고 미래를 만날 수 있는 항구축제에서는 전통 파시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파시 만선이다와 파시 경매, 목포 미식페스타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. 목포항의 낭만이 행복한 시간이 잊지 못할 추억과 감동이 있는 2024 목포 항구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